오늘 우리 올림픽 결단식 응원 무대 하고 왔는데 본사람 3,4에서 중계됐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3,4 다 중계됐는지 몰랐는데 오늘 다 중계된다고 그러길래 너무 화이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근데 그 우리 무대 하는데 약간 머리가 하얘졌어 그때 그래서 하는데 잘 봐 1,2,3,4,5,6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봐달라고 엄청 크게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법을 선수단 분들 쪽에서 해주셔서 너무 놀랐고 당황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2022도 치 specimens 그래서 처음에 이서파트인가 그치 이거 잘 봐 그래서 나 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너무 뭔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웃었어 완전 햄빡 옷을 치웠어 정말 이런 플랜카드 핸드폰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갈 때 조심스럽게 하트를 날렸는데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날렸는데 내가 봤어 사실 사실 날리고 내가 앞에 있었잖아 너네가 보이는 거예요 언니가 계속 점점 부끄러워하는 점심이 보였어요 바로 나가서 그냥 이러고 선수분이 못 봤더라도 내가 봤어 하트를 봐주세요 지금 혹시 보고 계실까 나는 조금 더 큰 하트 바쁘시겠지? 나는 어떻게 더 큰 하트 이렇게 하트